안녕하세요. 그동안 우리는 실적과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에 대한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들을 짜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그 시간들을 이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번 화면들의 실적 레이더, 실적 트레이더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데이터들을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투자 전략들을 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간은 PER이 얼마가 되고 있고, PBR이 얼마고, ROA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데이터들인데요. 이 데이터들을 더블클릭을 했을 경우 하나의 새로운 화면들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더블클릭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위에는 각종 재무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현재가와 매출의 영업익률이 얼마고, CFPS가 얼마고, PSR이 얼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얼마고요. 자산총액이 얼마인지, ROA, EPS, PER이 얼마인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아주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재무 데이터들은 바로 여기 윗부분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왼쪽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유동부채, 자본, 지배회사 지분, 손익계산, 매출액이 얼마인지,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각종 재무 데이터들 역시나 여기 다 나와 있고요. 재무 비율은 바로 오른쪽 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재무 비율, 매출액 영업익률, ROE, ROA, EPS, 기타 등등의 모든 재무 비율에 대한 관련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은 여기에는 그래프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바로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윗부분에 있는 데이터들은 일단 참고용으로 재무 데이터를 확인하신다라는 측면들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맨 왼쪽에 있는 컬럼에 있는 데이터들은요. 클릭을 할 때마다 바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변화를 하게 되고요. 이 두 번째 컬럼에 있는 데이터들은 여기에 있는 파란색 라인에 대한 그래프를 표기를 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쉽게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값은 일단 영업이익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매출액 영업이익률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기업들에 대한 영업이익 추이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업들을 한번 예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영업이익과 그리고 순이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지금 현재 이 A라는 기업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이 좋게 나오다가 지금 한 번의 적자, 파란불인 적자가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흑자, 실적들이 다시 한번 흑자로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추이는 이런데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기업이 장사를 한 것이 아닌 특별이익과 영업의 손실들을 반영을 한 이익들은 어떨까를 한번 좀 살펴보니까요. 지금 다 적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했던 수치들을 지금 단기 순이익에서 다 지금 현재 차감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에 대한 것들을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데 주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컨텐츠들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흐름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2014년부터 지금 현 시점까지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흐름들이 여기에 바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바로 윗부분에는 종목들에 대한 월봉 차트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화면에서는 차트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재무 데이터와 그리고 이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우리가 한 번에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컨텐츠로 컨텐츠다 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예로 한번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2015년부터 1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는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었다. 실적이 점차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주요 이유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본, 이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본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최근 들어서 2016년 이후에 하락이 멈추고 점차적인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좀 해보시면은요. 적자가 형성이 되었던 실적이 이번에는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파란불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매도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났던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을 하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한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지금 현재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을 보고 매수를 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주가를 하락하고 있던 주가를 상승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주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실적과 수급적인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다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화면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단 여기에는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한 매출액도 점검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관리비와 같은 항목들에 대한 추이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칼럼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왼쪽에 있는 매출액, 매출원가 그리고 아래에 있는 현금 흐름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한 추이를 바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재무비율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파란색 라인들로 해서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바로 이 파란색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여기에 대한 흐름들도 ROA, EPS 여기에 있는 컨텐츠들을 클릭을 함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바뀌어가게 되면서 각종 재무비율에 대한 역시나 중요한 추이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추이가 중요한 이유는 이 추이가 앞으로 성장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혹은 하향 추세인지를 바로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결국은 실적과 재무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재무데이터들은 항상 수급적인 요인들을 동반을 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영업이익과 상기순이익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영업이익과 수급들을 비교를 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 기업들의 외국인과 기관 같은 메이저에 대한 수급이 결국은 실적을 보고 움직이고 그리고 이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수급이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을 보고 매팅을 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수급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종목에 대한 그리고 주식에 대한 가격 전략들을 짤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은 마무리를 하고 수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수급 분석을 하는 방법들을 HDS 컨텐츠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